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달라스 출장소 조범근 영사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범근 영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사님. 1월달에 뵀던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뵙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2월 돼서 오늘 또 좋은 아침 초대석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지난번에는 또 제외선거방송을 위해서 투표 등록을 해달라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났죠? 네. 저번주 토요일로 일단 신고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네.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또 달라스 라이프 오후 방송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해주세요 이렇게 독려를 하셨는데 좀 성과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방송 나가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특히 많아져서 정말 보람되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는 이번에 꼭 선거 4월 초에 선거가 있으니까요. 실제 선거 참여도 꼭 해 주십시오. 네. 이게 방송의 힘인가 봅니다. 그런가요? 방송 들으시고 또 해야지 하면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해 주셨다니 투표 등록을 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조범근 영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투표 등록 기간은 지난주 토요일로 끝이 났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영사관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알고 싶으신 분 테마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요. 오늘부터는 저기 국적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국적이나 병역 관련 부분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영사관 업무도 소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영사관에서 우리 영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직접 만나시니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저는 두 번째 배에서 그런지 친근한 느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사관에 많은 분들이 국적 업무에 대해서 국적 또 병역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적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 틀린 부분도 있고 또 케이스별로 또 상황이 틀리신 부분도 있어서 주변에 이제 말만 듣고 하다 보면은 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전혀 그런 국적 문제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어떤 자녀가 대학을 지나간다든지 직업을 얻을 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국적법이 이제 앞으로 또 개정이 되겠지만 이제 또 모든 법이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현재 헌법소원도 제기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가끔 언론에 나오시고 그래서 가급적 국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모르고 당하시는, 모르고 또 혹시나 피해를 당하실까 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요. 방송을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되면은 저는 보람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영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국적법이 사실 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듣기로 98년 그리고 2005년, 2010년 이렇게 여러 차례 개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11차례 개정이 됐는데 그중에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게 98년, 2005년, 2010년입니다. 98년 하니까 멀건 같지만 사실은 22년 전이고 그때 가장 큰 변화는 원래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사람의 자녀만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인 사람은 당연히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바뀌었습니다. 98년에 그렇게 바뀌었군요. 그래서 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하고 이후 출생자하고는 아버지냐, 아버지 또는 어머니냐, 본인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98년에 그게 한 번 이루어졌고요. 2005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정 출산 문제로 국내 정치인들이 한 번 또 개정을 해서 기존에는 22세가 국제 선택 기간 22세가 지나면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이 이제 자동 상실이 안 되고 국적이 살아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으로써 병역의무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죠. 2010년에는 국적 선택 명령 제도라든지 외국 국적 불행사 제도라고 이제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걸 해야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중요 변경 교통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조금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국적법 개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11차례나 바뀌었으면 참 많이 여러 가지 개정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참 그 11차례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고 다 기억하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혼란이 오고 좀 헷갈리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헷갈리는 게 있으시고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그 궁금증을 해소하셔도 좋고요. 정확한 건 우리 텔라스 출장소 전화하셔서 또 통화하시고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국적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국적이란 무엇인지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국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격입니다. 그 나라 국가에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고요. 그 자격이 그냥 부여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 태어나서 국민이 되는 자격이 부여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통주의라고 해서 부부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국적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국적이 부여가 되는 거하고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가족관계 등록이거든요. 국적이 부여됐다고 해서 본인이 가족관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요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데 그래서 국적의 완성은 어떻게 국민이 되는 완성은 가족관계 등록을 함으로써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경우가 가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는 국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고 또 국적을 내가 포기하거나 상실하셨는데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 당연히 없어졌겠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국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반대로 국적이 있다고 가족관계 등록도 다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따로 있고 거기에 등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기본 바탕은 부모가 가족관계가 있어야지 그 밑에 제가 출생된 건데 만약에 미국에 오래 사셔서 미국에서 결혼하신 부모님이시고 그런데 한국에는 사실 혼인신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관계부터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사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떤 가족관계부터 정리가 돼야 내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챙겨놓지 않으시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법이 이렇다 이렇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든 케이스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모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조금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건 미국에서 계시고 또 한국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으시면 또 자녀도 또 이게 또 다시 부모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참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은 본인의 어떤 국적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사시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셨다 그러면 국적 상태를 제대로 했는지 나중에 이 부분은 지회동포 비자를 받는다든지 65세 이후에 대해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 국적 상실이 안 되셨다. 그러면 한번 그 부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들은 내가 태어날 당시에 부모가 어떤 상태였는지 둘 다 시민권자였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영주권자였거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이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98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내가 한국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때 출생 신고부터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 생활 하시면서 일하시고 또 자녀 챙기시고 바쁘셔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자녀의 국적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본인의 부모님의 먼저 상태부터 잘 확인을 해야 된다. 국적 이탈 신고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국적을 규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지금 미국과 한국만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라마다 각각 다른 거죠? 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전통, 나라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어떤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가장 극명하게 다른 두 나라가 겹쳐져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낳으시는 순간 복수 국적자가 되는. 네. 그렇죠. 출생 신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한국 분이 자녀를 낳으시면요. 미국에서 두 분 다 지금 시민권자이신 가운데 자녀를 낳으시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기지만 두 분의 한 분이라도 영주권자이시면 자녀를 낳으시면 자녀는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복수 국적주의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요? 아직은 복수 국적을 허용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저희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단일 국적주의라고 해서 특히 가장 극명하게 보이시는 게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을 상실... 네.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겠죠.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거든요. 그런 식으로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게 기본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만 허용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65세 이상 영주 귀국할 경우에 복수 국적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로서 국적 선택 시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 유지하는 방법 그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아마 입양인이나 혼인 귀하자나 몇 가지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경우 예외적인 케이스에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기본적인 원칙은 단일 국적주의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외상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65세 이상 돼서 예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죠? 65세 이상 복수 국적 허용하는 것도 또 2010년도 아마 국적부 개정으로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후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하신 경우 시민권자가 되셨을 경우에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셔야 되고 상실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영주 귀국 갈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국적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회복한 다음에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미국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서약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65세 이후부터는 양국 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하실 그런 목적이 있으신 분들만 그렇게 이중국적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예외 규정은 한국에서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하신 경우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한국 국내 거서를 받으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그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간혹가다 이제 저기 영사관에서 좀 해주면 안 되냐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한국 가속고가 된다고요. 좀 안타깝게도 이 목적 자체가 한국에서 사실 목적이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행정처리 해준다는 제도가 돼 있어서 안타깝게 영사관에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곳에 미국에서 사시면서 나는 65세 이상 됐으니까 이중국적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거죠. 한국에 가서 거주하실 목적이 있으신 분들. 물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미국에서 사시는 거에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 신청은 하시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사셔도 되는군요. 당연히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다. 강연할 수는 없고요. 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한국에 한번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회복하시고 미국에 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맞아요. 또 조금 우리 리타이어 하시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두 나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복수국적 가지실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이제 네 가지가 더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 드리면 혼인을 해서 혼인귀여자라고 하는데요. 혼인을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경우 그리고 해외 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하신 경우 또 어느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 포기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국적을 복수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데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경우 그게 아주 희귀한 경우지만 있고요. 또 최근에 새로 생긴 거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우수인재 이거는 법무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정을 받으면 국적 회복을 신청을 하고 양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국민으로서 참 큰 공로를 끼치고 구체적인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분야에 굉장한 학술적 업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법무부의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우수한 인재로서 양국 국적을 유지할 어떤 그런 예외 케이스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 국민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자랑스럽고 좋으니까 양국 이중국적을 허락한다. 그런 예외 규정이 몇몇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네. 65세 이전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시민권을 따지면 국적 상실실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가 되는 해까지만 국적 이탈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2002년생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 아직 국적 이탈 신고를 안 하셨다.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태어나신 아드님, 남자분을 아드님 중에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아직 국적 이탈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올해 지금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니까요. 꼭 이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부르니의 문 리버 듣고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조범근 영사님과 함께 국적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조금 계속 파고드니까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하니까 조금 파고드니까 조금 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간단하게 보자면 간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국적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나에게 내 자녀에게 좀 필요한 그런 국적법에 관한 정보들을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적용을 하시고 필요하면 필요한 시기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사님 저희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채팅창에 9175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질문이 올라왔나 하고 봤는데 영사님 공무원 목소리가 아니고 방송 진행에 적합한 목소리네요. 설명이 더 잘 이해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감기 후에 지금 목이 안 좋은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감기 걸려서 목이 조금 더 잠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그렇고요. 조곤조곤 이렇게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워낙 좀 어려운 부분이라 최대한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오늘 다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혹시 또 질문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은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원정출산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국내 정치인이 발의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든 여자든 22세가 되면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돼서 정리가 됐었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을 뿐더러 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도 생기고 그래서 좀 복잡해지고 좀 번거로워지고 그런데 이런 걸 미리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시고 체크를 안 해놓으시면 또 피해를 입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한 번씩 접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내다가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왔다. 병역 문제 때문에 못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가끔씩 접하곤 했었거든요. 그게 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본인의 한국 국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특히 남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체류에 제한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병역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 자원에 편입이 됩니다. 제 1국민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병무청에서 볼 때는 18세 1월 1일부터 이 사람은 병역 자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별도 연기 신청이나 국외의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징진명령 이런 걸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또 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 법이 2005년 개정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15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들어는 봤지만 이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동 국적이 상실이 됐지만 지금은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국적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자의 경우 병역이 걸려 있으니까요. 남자의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지금 크리티컬한 부분은 2002년 올해로 기준을 하면 18세가 되는 2002년생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03년, 2004년 그 이후에 태어나신 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그런데 2002년생들은 올해까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국적이탈을 염두에 두셨는데 내가 아는 자녀, 내가 아는 또 내 자녀가 2002년생인데 아직 국적이탈 안 했다. 그러면 올해 3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꼭 챙겨서 국적이탈을 염두에 두셨다면 이탈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2001년생부터 거슬러라 하겠죠. 지금 현재 19세부터. 그런데 국적이탈을 못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18세부터 병역자원, 아까 편입이 된다고 했는데 19세부터 24세, 24세까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한국에 가끔 방문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병무청에서 원래 직권으로 출입국 조사를 해서 해외에 있다고 하면 자동으로 병역 연기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연락을 해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24세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시고 넘기셨는데 24세가 됐다. 그런데 해외에서, 미국에서 계속 사셔야 된다. 그러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저희 영사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통해서 계속 허가만 받으시면 한국 출입국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 아이나 내가 아는 사람의 남자아이가 18세 이전이다. 국적이, 아까 말씀드린 국적이탈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 지금은 하시면 되고 그런데 19세 이후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병무청에 해외 체제자로 분류가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24세 이상이다 그러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꼭 하시고 한국에 가시면 6개월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6개월까지 체류하거나 2개월 이상 영유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 병원을 가신다든지 교육을 받으신다든지 한국에 치료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이 있으시고 또 한국에 병역 의무를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만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할까요? 가장 마음 편하고 한국 나중에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런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그 시기를 놓쳤다 하는 분들이 미국에 계시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19세에서 24세까지 병역이 자동 연기된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4세 이후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병역 자원인데 이분이 미국에 거주할 사정이 있어서 여행을 허가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세까지는 계속 연기 허가를 받으시는 가운데 군대 의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거고 38세가 되는 순간에 모든 병역 의무가 해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또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 방문하실 때는 조금씩 좀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외 여행을 정당으로 받으셨으면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받으시고 혹시나 가셨다가 혹시나 좀 봉변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인 남자인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24세 이상이다. 그러면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어요. 0077님 한번 답변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는 영주권, 엄마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그래서 아들은 한국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럴 때도 병역 의무가 있나요? 하셨는데 있는 거 맞죠? 어머니가 영주권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빠나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태어날 당시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으면 아이는 당연히 한국 국적자가 되는 거고요. 한국에 신고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국적을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 부모가 혼인신고가 안 됐으면 혼인신고부터 시작을 하셔서 아이들 출생신고까지 하셔야 나중에 국적이탈신고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10대는 아니고요. 23세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국적법 개정되기 전에 태어난 신 거 아닌가요? 현재 23세면 97년생 같은데요. 네. 97년생. 97년생 같은 경우에는 98년에 북에 주의해서 부모 주겠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으니까 당연히 국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그 상관없이 일단은 18세가 될 때까지 아마 국적이탈신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 주신 우리 0077님 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한국에 따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이 이럴 때에도 병역 의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셨다면 네. 이 병역 의무가 있다고 해야 되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있다고 네.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걸로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병역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을 하셔서 한국 출입국 갈 때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077님 더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또 우리 영사님께 또 영상 안에 전화를 주시면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남성 같은 경우는 만 18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2년생들 네. 2002년생은 올해 3월 31일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꼭 만 18세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잖아요. 네.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18세가 되는 해 1월부터 3월까지만 됐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8세 이전에 어느 때든 하실 수 있으면 태어나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18세가 되시는 분들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특별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2년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같이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 2003년 이후에 자녀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아내가 좀 기간이 있지만 미리미리 국적이탈 같은 경우는 챙겨서 필요하면 미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소위 말하는 원정 출산을 통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2005년에 개정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국적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심지어 출생신고를 안 하신 분도 대한민국적이 남아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 출입하실 때나 또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안보 보안이 요구돼서 복수국 지역이 없애야 되는 업체에 취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한국에 방문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니까요.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초대석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또 정리해 주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해결해 드린다는 심정보다는 필요하면 또 다시 제가 설명드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갖고 와서 또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오늘 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못 주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 이메일이 있는데요. koreadalas.mofa.go.kr. mofa.go.kr인데요. koreadalas.at 이게 저희 공간 메일이니까 혹시 사정을 좀 적으셔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데의 경우는 어떤 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메일이 편하신 분들은 koreadalas.mofa.go.kr 기억하기도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koreadalas.mofa.go.kr로 이메일을 주셔서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달라스 출장소 조범근 영사님과 함께 우리 국적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좋은 정보 주신 조범근 영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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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